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의 빅크랑 라안인데요 섹시한 컨셉을 통화하기 위해서 웨이브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펼쳐주시죠 나무니 킥밥을 알았어 들어와 남아가 남아가 귀여워 너무 맛있다 자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안녕하세요 되게 모찌모찌하게 생겼네요 모찌모찌 애교 한 번 해주세요 모찌모찌 애교 한 번 해주세요 모찌모찌 애교요? 네 모찌모찌 애교 한 번 해주세요 오빠 별명이 밀크남이잖아요 밀크남답게 우유광고 한 번만 해주세요 우유광고요? 응 귀엽게 해야 돼요 오빠 제 이름은 로예요 제 이름 기억해주세요 안녕